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타이밍이 왔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컨택주주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다시 위드 코로나 하자마자 바로 폭증을 해서 전혀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주가는 빠졌는데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빠졌냐고 하는 질문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안 빠졌다. 이제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고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비 심리라든지 외부에 돌아다니는 그런 욕구를 막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데이터들이 국내 특히 내수가 강한 기업들은 생각보다 매출도 혹은 그 안에 점포, 승인장률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가장 폭증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공포 혹은 이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슬슬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한 번의 비중을 다 싣기보다는 천천히 분할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오미크론의 결과가 이제 짧으면 2주, 즉 한 1주일 정도 남았죠. 길면 3개월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굉장히 좋지만 위중증률은 굉장히 떨어짐으로써 만약에 오미크론이 주도주가 될 경우에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 같이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제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이제 많이 눌렸던 여행도 사실 고밸류가 부담이 어느 정도 있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대부분 많이 하락을 해서 매력적인 주가 구간까지 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상황 보면 호텔 쪽, 여행, 항공 그리고 유통까지도 전반적으로 상승 무드가 있거든요. 관련 종목도 최근 어떤 흐름인지 기술적인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대표적인 호텔실라를 한번 보시면 호텔실라가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호텔만큼 못하다라는 기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시면 호텔실라도 어느 정도 7만 원대 저점에 잡혀서 지금 거의 8% 정도 반등폭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추가로 하나투어까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단등의 성공, 5일선에 지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고 거기 추가적으로 신세계죠. 신세계까지 보시면 다 대부분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지속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오미크론의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좀 악재가 해소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좋아서 생각보다 위중충률이 극히 떨어진다. 이제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게 될 경우에 그때 시세에 붙기에는 어느 정도 슬슬 선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컨택트 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이전에도 몇 번 다뤘지만 현대백화점을 탑픽으로 뽑고 싶은데 일단은 펀더멘탈 부분에서 현대백화점이 가장 좋습니다.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타 컨택트 업종에서 그래도 이제 독보적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HMM도 마찬가지지만 위기에 투자를 한 기업들, 즉 가장 안 좋았던 시기에 매장을 오픈한 기업들이 나중에 호환기가 될 경우에 이 이슈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11월 점포 신장률, 그 안에 들어가는 점포 비율이 9%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점포 신장률이 유지가 됐고 이제 매출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은 지금 실제로 이제 백화점이나 기타 업종에서 고부가 가치 의류들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의류들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좀 전성기, 호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또한 좀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시점으로 일단은 저는 일단 1차 매수가로는 오일선 라인은 7만 원대 정도, 7만 원에서 라인까지 분할 매수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 4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6만 5천 원이 도달했다는 건 다시 한번 오미크론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나 컨택트 주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 하락 혹은 이제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전체적인 컨택트 주의 하락이 이끌어될 경우 그때가 되면은 조금 더 위험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 8만 4천 원까지 좀 열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가 7만 3천 5백 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소폐에 조종이 생겼을 때 한 7만 원 선에서 접근하시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리치앤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